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정문서 오늘은 떴다 개청수 채널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 이었던 분이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굉장히 두가지 특이한 말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말이 검찰의 압박 조작수사에게 억울하다 이 말과 하나는 이재명 정치 그만두시라 이 두 말을 합치면요 이분이 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냐면 이분이 성남FC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분이 억울하다는 건 딴 거 아니죠 이미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몇 년 동안 털털 털어갖고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으면서 불기소 처분이 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까 별건에 별건에 전 비서실장의 가족까지 다 털었겠죠 어떤 협박을 느꼈는지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말은 있지도 않은 것들을 강요를 하고 그런 어떤 검찰의 압박 수사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아 나만 없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정치 그만두시라는 이재명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게 모두 이재명이 대권 도전했던 결국 정적 제거용이라서 나 말고도 주변에 검찰이 타겟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치를 그만둬야지 더 이상 피해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검찰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조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은 정치에 뛰어들어서 같이 지금 이렇게 당한다 그런 마음감이 교체하는 말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어제 속보로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악재예요 그래갖고 어제 댓글 달리는 것들을 제가 보니까 하나같이 이재명 벌써 주변에 다섯 번째 죽음이 있다 이거를 전부 이재명이 무슨 뭐 큰 비리가 있어갖고 이재명 자살 당했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합니다 아니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서 이거는 검찰의 사법살인이에요 그렇죠 검찰의 이거는 정말 이 사건을 조사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사람들을 피말리게 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공소권 없으므로 결국은 이재명 악마와의 성공하는 단계예요 제가 보면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길래 여태까지 여러분들 거의 5년간인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끄는 사람이 79명인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끄는 사람들은 그거는 검찰 책임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람이 목숨을 끌면 검찰은 반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재명의 책임을 떠넘겨요 웃긴 거죠 이거는 검찰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개입돼서 이분들이 목숨을 끊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건도 불라고 하고 가족들까지 건드리고 사건을 조작하고 협박하고 이런 거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기저기서 이재명 주변은 왜 다 죽어나가냐 이런 글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적극적으로 대처해갖고 언제까지 검찰에 이른 강압적인 수사에 국민들이 희생당할 수 없다 이거는 검찰이 사법살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많이 알려야 됩니다 조중동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비사실장 스스로 목숨 끊어 그냥 욕까지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떤 검찰에 몇 번 소환되고 얼마나 수사를 받고 어떤 거에 중점적으로 압박을 느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검찰 수사 받다가 죽었으면 검찰의 잘못이죠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이라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인가요? 검찰 수사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 밝혀야죠 보이지 않는 타살이죠 이거는 검찰에 의해서 수사 받다가 죽었으면 검찰이 결국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검찰 수사가 얼마나 괴로우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일반 시민들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안 그래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저는 저놈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 사건을 가지고 또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압박하는 자들은 검찰과 공범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검찰을 비판해야죠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과 또 연관 지어서 이재명 공격용으로 민주당 안에서 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검찰과 공범이에요 검찰을 비판해야지 민주당 안에서 왜 이재명을 비판합니까 공범이라는 거예요 오늘 심층 분석은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폭망할 것이다 그리고 제3자 강제 배상 저걸 발표하는 순간 국민들 85%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일본에 관한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저건 지지율 폭망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이가 무슨 지지율 40% 초반인지 뭐니 까불다가 34%로 폭망했어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결국은 일본에게 또 굴욕적으로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 그리고 사도에 광수한 유네스코 문화 등재 이런 것들을 그냥 양보하고 오거나 빈손으로 오거나 굴욕적인 아니면 반역적인 외교로 할 경우에는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요 한일 문제는 이거는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침몰은 제3자 배정한 뭔가 쫓기는 듯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의 몰락의 시작이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심층 분석을 해드릴 것은 지금 민주당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비명계의 작전이 뭐냐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더 미래라는 그 조직이 민주당 최대 의원 조직이고 50명 정도가 그 의원 모임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당내 개혁을 요구했죠 제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내 개혁의 요구가 뭐냐면 바로 타겟이 조정식이었어요 조정식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네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냥 조정식으로 사무총장을 바꾸면 돈과 어떤 민주당의 어떤 인적 돈과 많은 공천권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총장 자리를 비명계에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요 100% 여러분들 5월에 열리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5월이에요 그럼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5월입니다 5월에 이런 분위기로 가면 친명계 의원 누가 나와도 안 돼요 지금 친명계 의원 누가 나와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비명계에서 만약에 원내대표를 잡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당대표랑 껀껀히 부딪히겠죠 거기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다른 사무총장 사무총장도 비명계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총장도 비명계 원내대표도 비명계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스스로 이재명 당대표를 사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서 내년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취재를 보면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가면 여러분들 각 개파가 다시 최고위원을 구성을 하고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뭐 경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대위 체제로 가면 결국은 개파별로 공천 나눠먹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버릴 수는 없죠 저놈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재명 당대표를 선대본부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재명 당대표를 얼굴마담으로 선대본부장으로 쓰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미리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는 이재명이 선대본부장이다 됐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민주당 찍어달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찍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게 하고 사무총장 진해가 잡고 원내대표도 잡고 그래갖고 이재명 당대표를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를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워낙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선대본부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놈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공천 보장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더 미래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의 당직기편을 요구한 게 결국은 사무총장 바꿔라 사무총장 바꾸면 사실상 돈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무총장을 바꾸고 그러면 힘없는 당대표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5월에 원내대표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친명계라고 해봐야 30명도 안 돼요 친명계라고 해봐야 3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원내대표는 당연히 저쪽이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원내대표 지금 만약에 중도 입장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당연히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자유투표잖아요 누가 봐도 너무 친명계가 장악을 하는 건 좀 별로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비명계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 5월에 비명계가 당선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원내대표를 장악을 하면 그럼 사다건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부딪히는 모습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예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이종걸 의원이 문재인 당대표와 거의 적대적인 대립각을 세웠었죠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도 못 견뎌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보다 훨씬 지지 기반이나 당내 기반이 두터웠던 사람이에요 친노 친문의 핵심 정치인들을 더 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반문 정치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문재인도 못 견뎌서 결국은 김종인한테 비대위원장 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도 못 버티고 친노 친문의 수장이었던 문재인도 못 버티고 결국은 김종인한테 손혜원이가 김종인 모셔가지고 왔죠 결국은 김종인한테 비대위원장 넘겨주고 문재인 뒤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문재인 친문 패권주의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나오지 마 지금 똑같아요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난리쳤던 게 박지원이에요 기억나시죠 문재인은 대권 준비하라 그러면서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쳤던 게 박지원이에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문재인 그 당시에 당대표가 됩니다 되니까 결국은 쟤네들이 바로 문재인 당대표가 되는 순간 호남의 기득권 세력들이었던 동교동계가 우리 공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확신을 하고 결국은 안철수와 김한길과 박지원과 반란을 일으켜서 국민의 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얼마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2016년 일이에요 진짜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2016년에 이른 일이 벌어졌었어요 지금 똑같죠 이재명 당대표 처음에 출마할 때 이재명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죠 비명계에서 그러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당권 잡고 압도적으로 당원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되니까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문재인 당대표는 그 당시에 박지원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이 결국은 외부의 힘 민주당 의원이면서 자기 당대표를 검찰에다가 팔아넘기는 검찰의 힘을 빌려서 지금 검찰의 기소를 가장 환영하는 게 민주당의 비명계 애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찬성표 던진 애들은 이거는 검찰과 공범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에 천불이 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현실이고 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쁜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이 진짜 이래요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도 버티는 한계가 올 거예요 분명히 100여 명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물러나라 그러면 당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정치가 그렇게 해서 힘든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를 100여 명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물러나라 그러면 못 버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균열이 가는 게 당 지도부가 흔들려요 그나마 당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제일 먼저 흔들릴 사람이 제가 보면 박홍근이에요 제가 보면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 그 다음에 장경태 의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안 흔들려요 제일 먼저 흔들린 걸 보면 제가 보면 박홍근일 거예요 왜 그러면 애시당초 박홍근은 나중에 친명으로 분류가 됐지만 엄연히 따지면 박원순 계였어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박원순 계였고 사실 박홍근의 전투력이 없는 박홍근의 어떻게 보면 쫄보 정치가 민주당이 강한 원내에 힘을 마리하지 못했어요 왜 민주당에 의석이 많다고 그래? 의석이 많으면 오히려 주호영 같은 애들을 질질 끌고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죠?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가장 강력한 투쟁을 했다 그러면 진작에 패스트트랙 전에 쌍특검 통과되고 민주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어요 박홍근이 뭐 한 거 있나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정권 뺏겼을 때요 우리가 나국상 나국상 하면서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비난하지만 나경호는 그 여자의 몸으로 빠르라도 들고 국회 문 앞에서 투쟁했던 애들이에요 김성태는 단식 투쟁하면서 결국 두루킴 특검을 만들어냈던 애들이고요 자기네 당대표가 저렇게 검찰의 압박과 야당 탄압을 당하는데 도대체 박홍근 뭐 했냐고요 안 그래요? 제가 진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야당의 원내대표 의석수 믿고 자기네 당 의원들 믿고 한마디로 정치가 던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자가 없어요 제가 보면 민주당에 이렇게 위기가 올 동안 그 누구든 민주당에서 희생하려는 사람 한 명 없었어요 저는 그게 바로 민주당의 위기를 자처한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민주당이 위기가 올 때 적어도 한두 명은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을 위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투쟁을 하면서 던진 사람은 민영배 의원 하나예요 국회에서 법사위를 어떤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을 하면서라도 했던 사람은 민영배 의원이에요 제가 보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특검이 발의되고 특검 발의된 다음에가 문제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혁신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지금 장경태가 혁신위원장으로 있고 이낙연 때부터 장경태가 혁신안 만든다 그러면서 우상호를 거치고 송영길을 거치고 진짜 이게 2년째 계류 중이에요 2년째 장경태가 혁신안을 만든다 그러면서 지금 계류 중인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좋은 정당이라는 민주당 내 혁신을 이뤄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민주당 안에서 우리가 전당대회 같은 거 할 때 최고위원 뽑을 때 당원 의사가 전혀 예비 경선에서는 장원 의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중앙위에서 컷오프를 전부 진행하고 있어요 중앙위 70 여론조사 30으로 최고위원 컷오프를 하고 당대표 컷오프를 합니다 이 자체를 컷오프 때부터 당원이 참여하는 경선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어떤 위기에 처할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공천심사위원회에게 전폭적으로 맡기지 말고 민주당의 당원과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즉 민주당의 예비 경선부터 공천심사까지 당원들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당원개혁을 해야 돼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재명 쫓아낸다고 쟤네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쟤네들이 이재명 하나 쫓아내갖고 자기네들의 공천권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이재명 날렸다가는 이런 당헌당규를 개혁함으로써 바꿔함으로써 당원들이 더 분노를 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타켓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감히 이재명한테 덤비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쵸? 제 말 이해하시죠? 당원당규를 진작 바꿔놓고 진짜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결국은 권리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거를 직권 초기에 진작 만들어 놨으면 이재명 당대표한테 함부로 덤비지 못해요 경선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찍히고 싶지 않아서 반이재명계가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 혁신화를 통과시켜야 돼요 민주당 혁신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공천에는 당원의 목소리, 당원의 민심, 당원 참여를 30%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반발하고 난리가 나겠죠 이래도 반발하고 저래도 반발하면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 미명하에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만들어 놔봤자 결국은 개파들이, 수장들이 쥐었고 나눠먹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권리당 의원의 경선 참여의 확대 그러면 누가 봐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77.77%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이재명을 위해서 싸우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가 이재명을 싸우는 척이라도 경선이 다가오면 이재명 물러나라가 아니라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위하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최고 지도부가 이런 혁신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혁신안이 통과되는 순간 비명계와의 전쟁이 눈에 보이니까 검찰의 압박이 심해지는 와중에 당내 분열이 일어날 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혁신안의 통과가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렇죠? 계속 검찰의 압박 여기저기서 이런 어떤 민주당 야당 탄압이 일어나는 와중에 장경태 의원을 욕하라는 게 아니라 장경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 그리고 지도부에서 이런 혁신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타이밍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잘못하면 또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체포동의안에 오히려 민주당이 반란표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사실 주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렇게 대놓고 이재명 당대표 이제 또 언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지 모르고 그때는 또 저 반란표들이 더 늘어날 확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는 돌파구는 정면 돌파해라 이제는 민주당의 혁신안을 통과시켜서 당원이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늘려놔야만 오히려 그게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좋은 정당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것은 이름이 민주당 민주당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경선제도나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많은 비판을 했죠 무슨 당원 100%로 하냐 그거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이 싫어서 국민의힘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민심을 100% 반영하자 그거를 비판했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당원 100% 선거를 원하는 건 접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데 왜 밖에 눈치를 보냐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이 싫어서 윤해권 꽂으려고 당원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국민의힘은 당원 100%로 했다 비판을 했지만 민주정당이라는 공당은요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정당이라고 하면서 전당대회나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보다도 더 뒤처져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전당대회 할 때 컷오프 당원 목소리 1도 안 들어가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뽑을 때 여러분들 당원 목소리 들어요? 안 듣잖아요 중앙이 70% 여론조사 30% 여러분들 우리가 윤석열이 싫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반윤천액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지만 원래 당원이 주인인 거예요 정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감하게 시동한 거예요 민주당도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당원이 100% 뽑는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90% 나와요 왜 민주당은 그걸 못하냐고요 제발 이해가 가시죠 민주당 더 국민의힘보다 앞서 나가려고 그러면 민주당의 경선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은 당원의 여론을 50% 반영한다 이것만 해놔 보세요 어디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놈들이 당원들에게 강성 지지자라는 말을 씁니까 못 써요 당원들의 힘이 없기 때문에 저런 비명계나 여의도에 갇혀있는 국회의원들이 당비내는 당원들에게 강성 지지자니 그런 망발을 하는 거예요 진해 공천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50% 반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당원들한테 만날 때마다 고개 숙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니지 어디서 민주당 개혁하라고 외치는 당원들에게 강성 지지자라는 말을 씁니까 폴서부터 민주당 자체가 당원들의 참여 비율이나 장원들의 목소리가 적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해도 차기 주역 이런 얘기를 해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강성 지지자 강성 지지자라면서 민주당을 가장 사랑하는 애정이 있는 당원들에게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죠 강성 지지자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구도 강성 지지자 몇 명 있어 이렇게 폄하해요 그냥 우리 지역구에도 강성 지지자 몇 명 있어 왜? 자기 지역구에서는 자기가 대의원 다 뽑아놓고 자기가 지 조직 관리를 하니까 일부 강성 지지자는 제껴놓으면 되니까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진짜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의도에 갇혀있는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바로 민주당의 최대 과제고 민주당의 혁신과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여의도에 갇혀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저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바꾸는 거는요 당원 참여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당원들이 권리를 되찾는 순간 그러면 누구를 눈치봅니까 허구한 날 중도 타령하는 애들 중도 타령 안 합니다 당원 눈치보기 바빠요 그렇죠? 자기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원 눈치보기 바쁜 거지 당원들이 힘이 없으니까 대놓고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인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 끝까지 싸우시고 정말 힘에 붙이더라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경선 참여와 공천권 참여 이것만 바꿔놓으시면 그 다음에 민주당은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빨리 혁신안 통과시키고 당원 당구 고쳐서 당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순간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믿을 사람이 여의도 국회의원들인가요? 아니에요 그 변심 잘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당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이재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돌파구는 민주당 지금이라도 혁신안 통과시키고 당원 당구 고개정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해야지 나머지 놈들이 나머지 놈들이 이재명을 함부로 못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없다라고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어도 현실을 좀 알려드릴게요 과거에 이재명을 대기 지지했던 의원 왈 이재명을 나도 당대표 때 캠프에도 있었고 열렬히 지지했는데 당 개혁한다고 오셨는데 아무 개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서운함이 있었죠 저는 들으면서 근데 일부 1, 2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당원 단기 고쳐갖고 최고위원 선거나 당대표 선거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하면서 당원 단기 고치고 권리 당원의 어떤 의사를 더 반영한다고 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식으로 많이 그래서 당선됐잖아요 당원 단기 고치고 80조 삭제한다 그런 공약 걸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떤 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가라는 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당원들에게 힘을 실어줘라 그러면 경선으로 해도 민주당 당원들과 권리 당원이 참여를 하고 공천에도 권리 당원, 민주당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이번 총선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 물러나가라는 소리를 막을 수 있는 거다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가는 소리 못하죠 경선에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죽이려고 이재명 물러나가라는 소리만 하면 죽일 건데 경선에서 당원들이 참여가 확대되면 어떤 놈이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물러나가는 소리를 하겠냐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정면돌파를 하셔야 된다 지금 여의도 믿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원들 믿고 당원들에게 권리를 확대시켜주고 힘을 실어주시면 나머지 비명계라고 하는 것들도 함부로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가는 소리를 못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혁신에 지금 박차를 가해야지 더 이상 당 안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흔드는 일을 멈출 거다 스스로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공천에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고 그러면 누가 이재명 반명으로 찍히는 순간 경선에서 날아간다는 공포감을 주면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가는 소리를 의원들이 못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반명으로 찍히는 순간 경선에서 폭망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재명 물러나가는 소리를 못하고 오히려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가 늘어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 혁신안에 앞서서야 된다